. . . . . . 아 시 아 아 아 아 아 회전 여러분, 우리 수학편을 걱정 말고 설레게 된 이남자, 신봉 선수입니다. 우리 시라엘 선수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게임을 누비면서 게임을 위상해서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공로패, 15년의 프로 생활 동안 1위와 아시아 무대를 누비며 보여줬던 선광과 영광의 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설레어라는 당신의 말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축구 인생이 이만의 늘 설레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6일, 수원 상상브레이크 축구단 공로패가 전달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카 꽃다발, 이만의 수카 꽃다발이 장가됩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휴게장, 휴게장, 잠시 후에는 우리 시라엘 선수와 수원팬 연호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신당입니다. 이렇게 빅볼을 걸어와서 이렇게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아프게 생각합니다. 많은 팬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한 삶 생활을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을 제 이름 성자를 불러주었던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이 아마 제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훗날에 담아오는 소원 삼성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신 소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큰 응원을 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 번 뜻깊은 감사을 전하며 오늘 후배 여러분께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좋은 경기를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의지심을 마치고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위안되었던 단장 선거 나가는 우리 아기엘레온 그리고 포함의 쇠돌이도 많이 응원했으면서 끝까지 단장 선거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지심을 마치고 경기도 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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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